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오은영 박사 의사 금쪽같은 내새끼 암치유 소원기도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김혜자 박사 두 번의 암치유 기도에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어느 날 한 여중생의 절규의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게요 의사가 돼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살게요 이 여중생이 바로 오은영 박사이다 오은영 박사 미스터리 오은영 박사의 인생 좌우명 치사하지 말자 오은영 박사는 심리상담사인가 아니면 의사인가 의외로 오은영 박사가 의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으며 많은 사람들이 오은영 박사를 심리상담사로 오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삼성병원에서의 근무 경력도 있는데 방송에서의 모습 때문인지 그저 심리상담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최근부터 의사임을 알게 된 사람들이 늘어났다 남편 역시 의사로서 피부과 전문의이다 오은영 박사 역시 연세대 의대를 나온 의사입니다 학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과 학사 정신의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신의학 박사 아주대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 이국정교수가 제자였다고 밝혔으며 또한 포크밴드 동물원 멤버 겸 정신과 의사 김찬기에 대해 학교는 내 선배고 인턴 레지던트는 나보다 뒤에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오은영 그녀는 누구인가 종교 기독교 가족 배우자 슬아일람 오은영 암에 걸리다 오은영 박사 인생 최대의 위기 2008년 추석 직전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 의사가 담낭에 악성종양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확진율을 물으니 90% 이상이라면서 어서 외래 진료를 받아보라고요 남편이 듣더니 주저앉으면서 벌벌 떨더라고요 나중에는 우느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마음이 차분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진료를 보기 전 1박 2일 동안 삶을 아주 빠르게 정리했어요 진료를 본 선배도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하고 악성종양일 경우에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수술을 앞두고 입원해 있는 동안 대장에서도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충격이었죠 최악의 경우 살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다음날 수술방에 들어가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 얼굴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동동 떠다녔어요 오늘의 양식 최고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임이라 그때 그는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 30년 전 부친의 위암 치료를 위해 간절하게 바랐던 그 마음으로 수술대에서 배를 열어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불행 중 다행으로 담낭은 암이 아니었고 대장암은 초기 상태였다 수술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건강을 되찾았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그 다음이 왔다 환자들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나한테 해달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순간 스치는 생각이 이래서 내가 암에 걸렸나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2, 3일을 보냈는데 당시 제 병원에 다니던 아이 엄마가 저한테 반찬통 6개를 내밀더라고요 원장님 제가 보니까 식사를 잘 못 챙기대요 그러니까 아프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며칠 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용기와 힘을 준 거예요 제 마음의 화도 눈녹도 사라졌고요 그래서 또 나의 하나님과 약속했죠 건강 주셨으니 다시 열심히 하겠다고 오은영 박사가 죽일 때로 돌아가 보자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다 아버지가 위험에 걸리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게요 의사가 되어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게요 왜 마음이 가난한 이란 말이 튀어나왔는지 알기 없다 막 중학교에 들어간 소년은 아버지가 위험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에 밤새 울리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까 부친은 건강을 되찾았으며 그는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질문 의과대학에 진학한 것도 정신과 의사가 꿈이었기 때문인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의대에 간 건 이유가 있어요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공부를 잘했어요 가정 형편도 아주 부여한 건 아니었지만 평탄했고요 그런데 중일 때 어느 날 밤 아버지가 갑자기 6살 위의 오빠와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위험 판정을 받아서 내일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생존율이 높지만 그때만 해도 암은 죽는 병이었죠 아버지는 통장 여러 개를 내미셨어요 매달 월급을 쪼개놓은 적금 통장들이었죠 이거면 너희 대학 등록금까지는 무리 없을 거다 아버지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마치 유언같은 말씀도 하셨고요 방으로 돌아갔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나왔어요 그렇게 절절하게 울어본 적이 지금까지도 거의 없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게 미친 영향은 엄청났거든요 굉장히 존경했고요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이른바 나일론 신자였지만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중일자리가 맹랑한 기도를 했죠 현세 구복을 하면 안되는데 이거 하나만 할게요 우리 아버지 건강만 되찾아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라고요 질문 아버지 수술은 잘 되었나요? 2018년 당시 지금 88세이세요 비교적 초기여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수술하신 걸로 건강을 되찾으셨지요 그 일로 저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질문 어린 시절 부친에게 받은 게 많았나 봐요 제가 33주 만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팔싹둥이었던 거죠 지금이야 1900g 조산아를 살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지만 당신은 고위험군 아기였죠 막 태어난 저를 보니까 제 허벅지가 아버지 둘째 손가락만 하더래요 그럴 때까지 한동안 편식도 굉장히 심했죠 지금 짐작해보면 식습감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게 태어나서 감각이 과민하고 혀에도 미래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최고는 또래에 비해 작고 말랐고 잔병치료도 잦았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약점삼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주위에서 쟤는 애가 왜 저렇게 빌빌거려 보여요 어디 아파요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제가 팔싹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달래기를 엄청 잘해요 라고 맞받아치거나 쟤가 3살에 한글을 띄었어요 왜 한 명에도 칠싹둥이였잖아요 라고 하셨죠 부모의 칭찬과 인정이 자네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지는 소아 청소는 정신과 전문의가 돼서야 알았다 질문 많은 전공 중에 정신과 의사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 나름대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했고 의뢰해 갖고 의사가 됐죠 그런데 처음부터 정신과 의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인턴 때 여러 과를 돌아보니 정신과가 가장 적성에 맞더라고요 다른 신체 기관과 달리 뇌는 인간의 고유의 존엄성 인간 다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는 점도 끌렸고요 정신의학은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니까요 질문 공교롭게도 중1 때 했던 기도 중에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해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뢰에 진학하고 보니 몸이 아픈 사람보다는 마음이 힘든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신과 질환이나 정신병원을 둘러싼 편견이 강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가 그런 걸 부추기기도 하고요 정신과 의사로서 이건 일종의 사회적인 인식 전환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질문 TV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로 널리 얼굴이 알려졌죠 2005년 시작해서 2015년까지 했죠 500회를 눈앞에 둔 485회로 종망했지만 상업방송사에서 10년이나 육아 교양 프로그램을 편성한 건 대단한 일입니다 방송으로 나가는 건 1시간 남짓이지만 하루종일 부모 아이와 함께 했죠 어떤 때는 밤까지요 그 방송 덕분에 훈육의 의미를 많은 부모들이 알게 됐어요 제가 줄기차게 주장한 게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거였죠 자식은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데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많이 컸지요 상담요 오해와 진실 상담은 10분당 8만 5천원이고 1시간이 넘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정해진 예약일에만 전화 접수를 받는데 보통 몇 분이면 몇 달치 예약이 가득 찬다고 한다 상담 후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비용이 엄청 비싸다는 후기가 많다 상담 예약 전화 연결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담 신청이 밀려있고 유명세까지 생각하면 상담 비용이 고가일 것이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유명 또는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들에게 상담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담료가 있는 편이다 그나마 쉽게 오은영을 만나는 방법은 수원의 오은영 의원 말고 서울의 오은영 아카데미 강남센터나 새로 생긴 판교센터에 예약하는 것이다 센터를 통한 초진시 아이를 30분 관찰 후 부모와 30분 상담한다 오은영 의원은 사실상 대부원의 진료를 부원장이 담당하는 상황이라 오은영 박사를 만나기 쉽지 않다는 평입니다 또 오은영 의원 홈페이지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접속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해 사람 오은영 박사에게 이사계의 천배의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오은영 박사님의 건강, 가정, 그리고 일토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회의인에